뇌미아 13장 그날 백성들이 듣는 앞에서 모세의 책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안먼 사람과 모합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회중에 들지 못한다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그들이 빵과 물을 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기기는 커녕 오히려 발람을 매수해 그들을 저주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저주를 보고로 바꿔주셨습니다 이 율법을 들은 백성들은 이방피와 섞인 사람들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냈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우리 하나님 집에 창고를 맡고 있던 제사장 엘리아십은 도비아와 가깝게 지내며 그에게 큰 방을 하나 내주었는데 그 방은 전에 곡식 재물과 요양과 성전의 물건을 두고 뇌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과 성전 문지기들을 위해 11조로 거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재물들을 두던 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진행되고 있을 때 나는 예루살렘에 없었습니다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갔다가 며칠 후에 왕의 허락을 받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 그제야 나는 엘리아십이 도비아에게 하나님의 집들에 있는 방을 내준 그 어처구니 없는 소행을 알게 됐습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나서 그 방에서 도비아의 모든 살림살이를 밖으로 내던지고는 방들을 정결하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나서 하나님의 집의 기구들과 곡식 재물과 요양을 그 방에 다시 들여놓았습니다 그리고 뇌위 사람들이 받게 돼 있는 몫을 받지 못한 것과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뇌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이 자기네 땅으로 돌아가 버린 사실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관리들을 꾸짖으며 하나님의 집이 버려지다니 어떻게 되니 오라고 묻고는 그들을 소집해 각각의 자리에 복직시켰습니다 그러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절을 가져와 창고해 드렸습니다 나는 제사장 셀레미아와 학사 사급과 뇌위 사람 부다야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사쿠리의 아들이며 마따냐의 손자인 하나는 그 밑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직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그들의 직무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소서 제가 하나님의 집을 위해 또 그 직무를 위해 일을 성실하게 수행한 것을 잊지 마소서 그 무렵 나는 사람들이 유다에서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받고 곡식을 들여와 나기에 싫고 포도주 포도 무화과와 그 밖의 온갖 물건을 다 싫고는 안식일에 예루살렘으로 갖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그날의 음식을 팔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두로 사람들도 살고 있었는데 그들이 물고기와 온갖 종류의 상품을 갖고 와서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 유다 사람들에게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다 귀족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안식일을 모독하다니 이게 가당하긴 한 짓이요 당신들의 조상들도 똑같은 짓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이 성에 이 모든 재앙을 내리신 게 아니요 그런데 당신들이 지금 안식일을 더럽히며 이스라엘의 더 큰 진노를 부르고 있어 나는 안식일 전날 예루살렘 성문들의 어둠이 들이올을 때 그 문들을 닫고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열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내 부하들 가운데 몇 사람을 성문들 앞에 세워 안식일에 아무것도 싣고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온갖 물건을 싣고 온 상인들과 장사꾼들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한두 번 밤을 세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경고하며 말했습니다 너희가 왜 성 밖에서 밤을 세우는 것이냐 다시 이렇게 하면 내가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 이후 다시는 그들이 안식일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성문을 지켜 안식일을 고룩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제가 이렇게 한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큰 사랑을 따라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또한 그 무렵 나는 유다 사람들이 아스도, 안문, 모합 여자들과 결혼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자식들 가운데 절반이 아스도 말은 해도 유다 말은 할 줄 몰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꾸짖고 저주를 내렸고 그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은 때리기도 하고 머리채도 잡아당겼습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시집 보내지 말고 그들의 딸도 너희 아들이나 너희에게 시집 오게 하지도 말라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그래서 죄 지은 것이 아니냐 많은 나라들 가운데 그 같은 왕은 없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아 하나님께서 그를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왕으로 세우셨지만 이방 여자들 때문에 그마저 죄에 빠지고 만 것이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이방 여자들과 결혼해 이 모든 끔찍한 악을 저지르고 우리 하나님께 죄 짓고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어야겠느냐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아시베 아들인 요야다의 아들들 가운데 하나가 그런 사람 삼발라세 사유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기억하소서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과 제사장의 언약과 렐리 사람들의 언약을 저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제사장들과 렐리 사람들을 이방의 모든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하고 각각의 직무대로 그들에게 책임을 맡겨 정해진 떼떼감을 드리는 일과 첫 열매를 드리는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를 기억하시고 은총을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인지 시험해 보십시오 거짓 예언자가 세상에 많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을 알아보는 방법은 이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은 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시인하지 않는 영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지 않은 영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은 그 영이 올 것이라는 말을 들었는데 지금 세상에 이미 와 있습니다 자녀들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거짓 예언자들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사람보다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세상에 속한 것을 말하며 세상은 또한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낳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의 영과 거짓된 영을 구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낳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해 그분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보았고 또한 그것을 증언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또한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누구든지 그 사람 안에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완성되면 우리는 심판 날의 담대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 안에서 온전히 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고인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개명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또한 자기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입니다 나오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개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개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개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나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 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관에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강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집에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10편 69편 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이 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내가 갈 디딜 곳 없는 깊은 진청 속에 빠지고 깊은 물 속에 들어왔으니 홍수가 나를 집어삼킵니다 내가 도와달라 외치다 지쳤고 내 목은 말라버렸습니다 내가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기다립니다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까닥없이 내 적이되 나를 멸망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 강합니다 내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억지로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 어리석음을 주께서 하시니 내 죄를 죽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오 망군의 주여와여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망신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위해 곤욕을 참아내려니 내 얼굴이 수치로 덮였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외면당하고 내 어머니 아들들에게 소외당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고 주를 모욕하는 사람들의 욕설이 내게 쏟아집니다 내가 울며 금식한 것이 오히려 내게 욕이 됐습니다 내가 배옷을 입은 것이 오히려 그들의 놀림거리가 됐습니다 성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욕하고 술주정뱅이들이 나를 두고 노래를 흐물거립니다 오 여와여 그러나 나는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그때 죽게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신신하신 사랑으로 내게 응답하셔서 주의 확실한 구원을 보여 주소서 수렁에서 나를 구해 주시고 빠지지 않게 하소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서 깊은 물에서 나를 건지소서 홍수가 나를 덮지지 못하게 하시고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저 구덩이가 나를 넣고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오 여와여 주께서는 인자하시고 선하시니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신신하신 사랑으로 나를 돌아가소서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숨기지 마소서 내가 고통당하고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가까이 와서 나를 구원하소서 내 적들에게서 나를 구하소서 주께서는 내가 당한 권욕과 망심과 수채를 아십니다 내 모든 적들이 주 앞에 있습니다 조롱으로 인해 내 마음이 상했고 내가 근심으로 어쩔 줄 모르겠습니다 내가 동정을 구했지만 아무도 없었고 위로해 줄 사람을 찾았지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나더러 먹으라고 쓸개를 주었고 내가 목말라 안다고 식초를 마시게 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진 밥상이 덫이 되게 하시고 그들이 누리는 평화로움이 함정이 되게 하소서 그들 눈이 어두워져 보지 못하게 하시고 그들 등이 영원히 굽어지게 하소서 주의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보시고 주의 격렬한 분노로 그들을 덮지소서 그들이 있는 곳이 황폐하게 돼 그들의 장막에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죽게 맞은 사람들을 다시 핍박하고 죽게 상처받은 사람들의 고통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으니 그들의 죄 외에 죄를 더해 그들이 죽게 용서 갖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려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나는 지쳤고 슬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이 나를 높은 곳으로 건지게 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성하고 감사하며 죽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소 한 마리보다 호루가 발굽 달린 황수 한 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기뻐할 것입니다 너의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아 너의 마음이 살아나리라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로잡힌 백성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신다 하늘과 땅이 그분을 찬양하고 바다와 그 안에 움직이는 모든 것도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실 것이요 유다의 성들을 다시 지으시리라 그러고 나면 백성들이 거기 정착해 그 땅을 차지하게 되리라 그 종들의 시가 그 땅을 기억으로 얻을 것이요 그분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기 살게 되리라